아우 이렇게. 진짜 자스러워. 너무 험할 때 본인은 거 같은데. 야 고수 입었다 고수. 야 고수 형 입었다. 야 입었다.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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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. 쇼쥬 쇼쥬 쇼쥬. 야 이 몸별 별로 들어가도 이쁘게 하려고. 계령은 보리녹 같습니다. 니 몸이 젊죠. 멋있다 야 색이 딱 맞는다. 지효야 맨날 늦어 어떻게 좀 따끔하게 얘기 좀 하자 우리가. 아니 뭐. 니가 좀 해줘 니가 좀 해줘. 얘기하려면 형이 따끔하게 한 번 해줘. 쟤가 너무 따끔해서. 아니 미스몽. 아니 미스몽도 은근히 손 많이 간 스타일이야. 일일이 다 해줘야 돼 저 친구도. 날카롭게 한 마디 해줘 그냥. 날카롭게. 날카롭게. 따끔하게 아니야 따끔하게. 날카롭게 해 놓은 거야. 날카롭게 해 놓은 거야. 3주쯤 뒤에 해줄게. 지금 용기가 안 선다. 김정레이스 첫 번째 게임입니다. 무 뽑기 게임입니다. 코끼리 코로 남자는 열 바퀴. 여자는 일곱 바퀴를 돌고. 겉집 빈트를 다 넘은 후에. 여기 있는 물을. 뽑아서 먼저 돌아가는 팀이 승리입니다. 아 여기 드림티 받은 친구가 둘이 있어요. 아 진짜네. 아니 게임. 아 이게 뭘 좀 모르잖아. 저거 봐 또 신발 끈 것 같아. 우리. 원래. 원래 우리 드림티 출신들은 뭐 한자로 하면 신발 쓰는 거야 항상. 아 그렇게 안 해도 돼. 아유. 자 먼저. 구전선 팀을 뽑기 위해서 사전 게임을 하나 합니다. 예. 야. 일로와 일로와.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. 야. 아 이거 뭐야. 야. 간다다. 간다다. 자 그러면 보라티비. 자 준비. 한유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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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유주. 송지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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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지용. 하지마. 하지마. 제가 아주 확실하게. 제가 고자질을 잘하니까 고자질 하겠습니다. 신발 쳐들어 보겠습니다. 자 정면이 시작하세요. 저거 똑바로. 아 그냥 대충 하자 그냥. 아주 빨리 합시다. 오른쪽으로 놓으실까요 왼쪽도 싶어요. 아 좀 그려줍시다. 오른쪽으로 돌아오세요. 여기 정면에 딱 여기 얼굴에 올 때 하나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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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요. 그렇지. 수 좋아. 잘생긴 김종국이야. 자 준비. 구하면 지는 거예요. 시작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. 아 얘가 한 마디 더 빨리 들어오고 있어. 지는 거예요 그러면. 여덟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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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여덟. 저기 저기 저기. 가 가 가 나 파이팅 가 가 파이팅 가 파이팅 가 파이팅. 가 파이팅. 가 파이팅. 야 내 걸. 내 걸. 야 너머 씨. 킬. 도미노야 도미노 도미노 이게 어디야 발이 세워 단단이야 무조건 단단 빨리 와 안 끝나 그렇게 하면 야 필요한데 아 그 남북한 방향이 없기로 하죠 없기로 하자 진짜 약속 빠르다 방수가 너무 늦게 해놨어 시작 하나 둘 셋 하나